약간 멤버들한테 다 잘 어울리지 않아? 그 캐릭터가? 아 캐릭터 소개해 주자 우리! 미아 씨는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오빠예요! 그거 아세요? 혹시 헤드셋?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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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첫사랑 느낌 이분께서는 공주파 대장이세요 공주파 대장이시고요 왕언니세요 오늘 약간 오늘은 멋있게 스타일링을 해보았기 때문에 장미파 대장님이십니다 장미파랑 공주파는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저쪽은 이제 모범생이에요 공부만 엄청 열심히 하는 모범생인데 저를 만나서 이제 약간 노는 거에 재미를 들린 사람 나는 역시 인싸라는 거야